음악 즐거운 성탄절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엄마가 말이야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제 계속됩니다 2017년 개그가 처음으로 성공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대린정 기간 중에 반드시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절기 중에 읽는 성경 구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됐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구유에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그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읽는 성경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기념하고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라고 성탄의 기쁨이 1년 내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왜 매번 그렇게 읽는가 왜 하필이면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시는 걸까 과연 그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그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은요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납비 출신입니다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의 지평을 넓히고 선과 악을 다루는 일과 삶의 수수께끼와 씨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여와의 대로를 평탄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오늘 성경구절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 우리들의 이해가 확장되고 양심의 지평이 넓혀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77살이나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또한 인생 삼모작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77살 때 새로 시작했으니까 현대판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9년 까마극한 옛날이죠 뉴욕 메나탄 항구에 29살 된 폴란드 태생 유대인 청년이 하나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77에 은퇴하고 노인학교에서 그저 친구들과 체스를 두면서 그 노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스 친구가 몸이 아파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심심했습니다 그래 멍하니 앉아 있는데 노인학교 자원봉사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미술실에서 그림 한번 그리시죠 그림? 나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아 그야 배우시면 되죠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야 내일 모레면 80인데 그렇게 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지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성경에서 얻은 많은 테마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그렸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를 원시적인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날개도 튄 듯이 팔려나갔고 시애틀 미술관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관에 연구 보관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 리버만입니다 해리 리버만을 인터넷으로 치면 그분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01살 되던 해에 열린 22번째 전시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101살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01년만큼 성숙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인생입니다 해리 리버만 할아버지는 103세를 일기로 신나고 행복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해리 리버만 할아버지의 인생 자체가 광야이고 사막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험난한 인생을 뼈빠지게 일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역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었든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욕심의 기초 위에 나의 영정무지와 게으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물이 없는 사막이 되었고 많으면 많아서 가시와 엉겅기 가득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처음 누이신 짐승의 여물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냄새 났고 더럽고 축축하고 그 중심에 누이셨다는 것은 나의 삶의 악취를 제거하고 독성을 제거하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의 생명수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해리 리버만 할아버지는 77년 동안 사막과 광야를 힘겹게 걷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림 그리게 된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해리 리버만 할아버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재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힘겹고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습니다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 길 여행 갈 때는 온갖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네가 먹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득에 눈이 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돈을 쫓아가느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사막과 광야로 만들거는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나는 마르고 시드는 풀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내 스스로는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은 마르고 시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우리의 삶을 크게 만들어서 큰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자신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할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흔들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 없는 내가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복역의 때는 끝이 났고 그의 죄악은 사음을 입었느니라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반 대진이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 아실 것입니다 구소련 시절 스탈린을 비판한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무려 11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 춥고 배고프가 암울했던 경험을 소설로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그 참혹한 실제 생활에 비해서 훨씬 따뜻한 인간애로 넘칩니다 한 나라에서 특히 공산독재국가에서 지도자의 미움을 받아 강제노욕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복욕의 때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고 그의 삶은 이제 끝장입니다 그러나 솔제니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솔제니친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템플상 시상식 연설에서 현 시대의 경박성과 불의를 지적하면서 모두 하나님을 잊은 게야라는 러시아 할머니들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각박하고 참혹한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를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지만 솔제니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용소 복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욕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암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자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체념하지 않냐고 자신의 오감을 총동원하여서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슴 깊은 곳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의 삶의 의미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넌 끝이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복욕의 때는 끝났고 너는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은 없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고난이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큰 그릇이 되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개입하셨고 그 고난에 개입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그 헝클어진 삶을 정돈해서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고난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치워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매뉴얼 1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고난을 치우라 고난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누추한 곳을 택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땅 나사렛을 택하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직업은 목수, 가장 힘든 일용 잡급입니다 공생에 내내 머리 둘 것도 없는 노숙자로 지내셨습니다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능력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낫고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면 누구나 빛나는 인생, 값진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성육신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 쟤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분의 일거수, 일투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낫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고 그분의 첫 가르침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낫고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예수님 자신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여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에 전념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무슨 신비롭고 희한한 어떤 특이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80세 노인 해리 리버만의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광야 같고 더 사막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그때 발견하고 전혀 새로운, 다시 말해서 자신이 평생 동안 가야 했던 그 길을 그때 비로소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를 생각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일은 존엄한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일가를 이루고 충실히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생존은 존엄하고 숭고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코받고 살다가 지지고 벗고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이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여와의 길이 아닙니다 여와의 대로가 아닙니다 여와의 길이 아니면 너무나 많은 위험과 유혹과 함정과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고간대작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간대작들이 그 길을 갔다가 파멸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끝은 분명한 파멸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청산합니다 이제는 성경, 게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깨닫고 준비하는 단계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난을 없애고 그거는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웃에게 더욱을 끼치리라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심이나 거부감 없이 내게 직통으로 꽂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를 평탄케 해서 거기에 장애물이나 야, 저 말이 사실이야? 아니, 나는 그건 믿을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꽂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여 살아가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2사에서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을 깎아서 낮아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수동태입니다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이익을 창출하는 일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내 앞길을 막는 수많은 골짜기와 산들을 만납니다 그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느라고 무진 애를 쓰는데 사실은 애는 애대로 쓰면서 그 골짜기는 더 깊어졌고 산은 더 높아졌습니다 목해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목해가 어렵다 가시밭길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 욕심 챙기느라고 자기 아들도 지말을 안 듣는데 생전 처음 보는 교인이 지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밭길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애는 애대로 쓰면서 골짜기는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니까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은 더 커지고 깊어지죠 그게 골짜기고 그게 산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피곤한 삶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관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을 가로막는 골짜기도 메워주시고 산을 낮게 하시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갈등도 없어지죠 편견도 없어지죠 내가 진심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 탐욕을 가졌을 때 저거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의심하게 되죠 깊이 생각하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진실,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매료되어서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디서? 내 삶에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2사에서 40장 5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서영남 씨는 25년간 가토릭 수도원의 수사로 살았습니다 47세대 전의 수도원을 나옵니다 사람들은 고립된 채 노동과 기도로 일관하는 수도원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을 나오는 딸 하나를 두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베로니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수중에는 달랑 3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가 아니라 이 돈으로 어떻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까버립니다 그래서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민들레 국수집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국수집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도록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3천 원을 줍니다 두 권 읽으면 6천 원 노숙자들은 그 6천 원을 받고 찜질방에서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고 변화의 속도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장려금을 받고 직업 훈련을 참가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하나 둘씩 독립해 나갔습니다 노숙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인생을 찾았다면 서영남 씨는 성공한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새로 출발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성공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민들레 국수집은 넉넉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300만 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효과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주라는 위대한 자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쫓겨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매뉴얼을 따라서 살기로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발산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 남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 내 삶에서 진동하게 하오소서 예수님 따라서 차근차근 나갈 때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아무리 참혹하다도 예수님 더불어서 생명수 내어 내 삶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